어느덧 중반까지 치러진 경기. 현재 최고 기록은 8m38cm 자, 다음은 자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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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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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의문이 많이 나고 있다. 코리아! 파이팅! 야, 의문이 많이 나고 있다. 코리아! 파이팅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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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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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난 기록이야. 다 했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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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난 기록이야. 다 했어! 아, 지금 1등 못했어요. 지금 맨 마지막에 그 여자분의 뛴 기록이 너무나 워크네. 안 그랬으면, 안 그랬으면 성현이 기록이 지금 좋은 기록이거든. 어디로 가야 될까? 아, 이게 뭐지? 아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! 이 정도면, 이 정도면은 5,5km. 이 정도면은 5,5km. 이 정도면은 5,6km. 아, 이 정도면 5,5km. 이 정도면 5,5km. 고맙습니다.